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오후 3시 현재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독일 기상청의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예상 경로를 업데이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오후 3시 현재의 예측을 살펴보면 6호 태풍 카눈이 9일 오전 일본 규슈를 관통하면서 11부산을 강타한 후 내륙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일본 규슈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강타한 후 북상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 역시 일본 규슈를 거치지 않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강타하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규슈와 한북강향으로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일본 오키나와의 피해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의 2차 오키나와 강타로 인하여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태풍 6호는 오키나와 아마미시의 남쪽 해상을 천천히 동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키나와 본섬에서는 오늘 7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경에 선상강수대까지 발생하여 거센 비와 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나하공항은 종일 폐쇄되고 있습니다. 오늘 7일 월요일 정오까지 기록된 강수량은 오키나와와 아마미, 규슈 남부에서 300mm의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70헥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0m입니다. 예상되는 오늘과 내일 오키나와 그리고 규슈 남부의 최대 풍속은 규슈 남부와 아마미, 오키나와 현의 초속 25m, 내일 8일 화요일은 규슈 남부, 아마미의 초속 30m입니다. 10일 목요일에는 규슈를 비롯한 서일본과 동일본 태평양 방면에 평년 1개월분을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토사 재해와 하천 범람, 폭풍 등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7호 태풍 간의 발생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어제 8월 6일부터 추적 감시 중이던 일본 도쿄 안에다 국제공항 먼 해상에서 발생한 95w 열대열한에 대하여 오늘 8월 7일 오후 3시, 현재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레드서클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24시간 이내에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한국기상청에서도 7일 아침 9시 괌 북북 동쪽 약 1240km 부근 해상에서 제1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태풍 나는 오는 11일 아침 9시 일본 도쿄 난남동쪽 약 98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85hPa, 최대 풍속 초속 27m, 강도 중으로 세력을 키운 뒤 북북 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